2014년 7월 10일 우리의 첫 탐구 보라색을 제 보라색을 상대방을 잡고 서로 서로 오랫동안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아미 분들도 아미 분들이 저에게는 정말 감신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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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해 아미 보라해 아미 보라해 자 앞으로도 보라해 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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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미